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집집마다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들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대로 따라와 주지 못한다는 느낌 때문에 갈등하게 됩니다. 이때 부모 입장에서는 언제나 자식들에게서 문제를 찾으려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갈등의 표면적 껍질을 벗겨나가면 결국 부모 자신의 힘겨웠던 과거 상처가 존재합니다. 그런 상처가 부모의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 치우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부모는 이를 지극히 당연하고 보편타당한 것으로 포장하려 합니다. 권력자는 자신의 허물을 힘으로 감춰버리듯이 말이죠. 이 과정에서 자녀들과 마찰을 빚게 됩니다. 부모, 자녀가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 자신의 과거 상처와 그런 상처에서 비롯된 좌절된 욕구를 과도하게 보상하려는 과정에서 자녀들도 희생당하고 있는 셈이죠. 폭식증 때문에 내원한 한 주부 R씨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폭식증은 마음의 허기에서 비롯됩니다. 언뜻 보면 음식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생긴 욕구불만이 존재합니다. 이런 욕구불만을 억지로 참고 억압하자니 그런 자신을 위로해 줄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손쉽게 택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음식으로 보상하는 것이죠. 상담 결과 R씨는 두 딸과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고등학생인 큰딸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당최 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R씨는 딸 성적 때문에 다른 엄마들도 못 만나겠고 울컥해서 큰딸을 자꾸 혼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태음인인 큰딸은 저항 한 번 없이 그냥 엄마의 화를 다 받아줍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며 더 노력하겠다며 조용히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큰딸은 늘 머리가 아프다며 진통제를 달고 삽니다. 병원을 한번 가보자 하면 견딜만 하다며 괜찮다고 해버립니다. 이러면 R씨는 더욱 마음이 착잡합니다. 화를 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화가 멈춰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큰딸 성적 때문에 화를 내고 그러고 나서 아이를 보면 또 마음이 짠해집니다. 엄마는 우울한 마음을 폭식으로 또 큰딸은 진통제로 달려온 거죠. 둘째 딸에 대해서는 또 다른 스트레스입니다. 중학생인 둘째 딸은 어느 순간부터 공부를 아예 놓아버렸답니다. R씨도 더 이상 둘째 딸에게 공부는 기대도 하지 않는답니다. 대신 화장을 하고 다니며 멋을 내는 모습을 보면 너무 꼴보기가 싫어서 욕까지 하며 아이를 혼내게 된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도 엄마에게 반항을 합니다. 몇 시까지 귀가하기로 약속을 해놓고도 떨은 척, 만 척, 늦게 오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큰딸은 엄마와 약속을 하면 많이 늦어야 10분 정도지만 작은 딸은 한두 시간씩 늦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엄마에게 반항적이죠. R씨는 둘째는 꼴통이고 돌대가리다. 분노같이 솟는다. 문 닫고 나가는 순간부터 욕이 나온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둘째 딸도 누구보다 착한 아이였고 공부도 잘했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아이가 확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이가 서클렌즈에 화장은 기본이랍니다. 엄마는 연예인 팬클럽이나 콘서트 다니는 것도 아이들과 카톡하는 것도 다 못마땅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성적입니다. 공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꼴보기 싫다고 말합니다. 엄마 기준에 둘째 딸의 행동은 도저히 용납이 안되고 미친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R씨는 큰 딸을 보면 울컥하고 작은 딸을 보면 같이 소리 지르고 싸우게 된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게 두 딸 때문에 비롯된 문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큰 딸의 성적과 작은 딸의 반항적 생활 태도가 문제의 본질이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원인은 외부보다는 내부에 자녀들보다는 언제나 부모에게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의 과도한 개입은 아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에서 이미 비롯되고 있는 겁니다. 엄마 자신이 성장하면서 마음속 상처 때문에 아이들을 과보호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개입하는 것이죠. 작은 딸은 춤에 소질이 있다고 하지만 그깟 춤 배워서 뭐 먹고 살래라며 딱 잘라버립니다. 엄마 기준에 충족이 안되는 거죠. 큰 딸도 공부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내 인생이 안전해지겠냐 훨씬 더 잘해야 한다 이런 관점입니다. 아이들 기준에서는 너무 버거운 엄마 기준인 거죠. 엄마는 지금 상태가 마냥 불안하다고만 판단이 되니까 이런 기준들로 옥죄게 됩니다. 한마디로 엄마는 엄마가 정한 기준대로 두 딸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매일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엄마 자신이 정한 기준이 부모로서 너무도 당연하다는 생각에서 한치도 벗어나보지 못했던 겁니다. 저와 처음 상담하는 한동안까지도 아일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지금 부모로서 뭐 잘못된 걸 아이들한테 바라는 건가요? 너무도 기본적이고 너무도 당연한 것들 아닌가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행동 예의바르게 하고 저는 너무도 당연한 걸 요구하는 것뿐인데 왜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은 그것조차도 못 따라오는 건지 그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도 이 아일씨의 엄마의 입장에 공감이 되십니까? 큰 딸이 모범적이고 착하지만 공부를 지금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아일씨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둘째 딸 역시 아일씨가 정해놓은 생활태도 때문에 못마땅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엄마가 미리 정한 기준에서 두 딸을 바라보기에 두 딸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두 딸을 어떻게든 두드려 패서든 바꿔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엄마는 이미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안되지 않습니까? 그게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쪽으로는 막다른 골목이고 길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길이 아닌 길을 자꾸 더 고집하니 벽을 때려 부수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엄마는 두 딸이라는 벽을 때려 부수고 있는 거죠. 이게 불가능하다면 이제 방법을 좀 바꿔봐야 되겠죠. 두 딸을 바꿔놓을 게 아니라 엄마가 가진 기준을 바꿔보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엄마의 그 기준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그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R씨는 6남매의 막내딸입니다. 내리 딸 5 이후에 막내 남동생이 태어난 거죠. R씨는 어려서부터 나는 늘 내 혼자임으로 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합니다. 자녀 수가 많다 보니 엄마와도 자라면서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편하게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친정엄마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은 대단한 사치라고 생각이 됐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 내 스스로가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했답니다. 어린아이가 나는 내 혼자임으로 나를 지켜야 한다라고 여겼다면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부모로부터 따뜻한 애착을 많이 받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R씨는 만약 우리 집 형편이 어려워서 누군가 대학을 한 명만 가야 한다면 그건 내가 아니라 당연히 내 남동생일 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공부를 더 잘해도 남동생이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됐답니다. R씨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어릴 적 장면 중에 하나가 이를 상징적으로 잘 대변해 줍니다. R씨의 부모님은 장사를 하다 보니 고사를 자주 지내셨는데 부모님은 부정탄다며 고사 음식에는 아예 손도 못 대도록 혼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동생이 고사떡을 먼저 집어먹는 일이 일어났답니다. R씨는 그걸 보는 순간 이제 남송생이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이 됐답니다. 그런데 부모님 반응은 너무도 의외였습니다. 아들이니까 괜찮다는 시기였고 남동생은 전혀 혼나지 않았답니다. 그 기억이 벌써 30년도 지난 기억인데 생생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부모님이 R씨에게 대놓고 차별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에피소드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겠죠. 어린 R씨도 본능적으로 이런 집안 분위기를 알아차렸겠죠. 하지만 이런 차별에도 R씨는 부모님에게 요즘 아이들처럼 따지고 들만한 상황도 못되었을 겁니다. 결국 R씨는 억압을 통해서 순응하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자신이 그나마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당한 것도 참고 맞춰줘야 한다는 판단이죠. 오히려 남동생을 지지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가치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에서 성장해온 겁니다. 즉 R씨의 무의식에는 자식은 부모가 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와야 해 부모의 반항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생각들이 각인이 된 겁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자신의 억눌린 욕구가 지금 두 딸들에게 그 그림자를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속에서 나는 R씨 자신은 그런 억울한 환경에서 참고 인정받으려 아등바등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내 두 딸들은 왜 딸 아들 차별도 없는 이 엄마 밑에서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상황에서도 왜 제대로 못하는 거니 이런 마음이 강해진 거죠. R씨는 육남매의 막내딸로 살아남기 위해서 어릴 적 자신의 무의식이 선택한 자신만의 생존 방식에서 형성된 그런 가치관 속에서 갇혀 지내왔던 겁니다. 그 가치관을 전혀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하는 R씨의 두 딸들에게 강요하려니 딸들도 힘들어진 거죠. 과거 엄마 자신이 어렸을 때 나름의 생존과 적응 방식이었을 뿐인데 이것을 R씨는 모든 자녀들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보편적 가치관으로 강요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를 자기만의 어쩔 수 없었던 가여운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그래야 올바른 자식된 자세라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자신의 과도한 기준과 개입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기가 어려웠던 이유입니다. 결국 아이들과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엄마의 기준을 아이들이 맞추기 어려울 테니까 말이죠. 그런 스트레스는 폭식증으로 반복되었고 식욕 억제제나 비만 한약을 먹어도 좀처럼 살이 잘 빠지질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몸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로 다시 마음의 문제는 현재 삶의 문제로 현재 삶의 문제는 다시 과거 환경 적응의 상언들을 추적해 나가야 근본 원인에 대한 실마리가 나오게 됩니다. 단순히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문제인 것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언제나 부모 자신이 자랄 때 생긴 치우침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인계의 욕구와 가치기준은 어릴 적 자신의 좌절된 욕구를 보상하려는 노력과 연관이 됩니다. 나만의 기준을 보편타당한 것으로 자꾸 착각하게 되는 이유죠. 부모의 훈육태도와 아이의 환경 적응의 문제는 과거에 국한되지 않고 현재와 미래 삶에 연관됩니다. 또 그 아이의 자녀에게도 다시 연관될 개혁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주변이나 자녀를 원망하기보다 이제라도 자신의 시계를 되돌려 자신만의 적용기준이 아닌가 이걸 돌아보는 쪽이 더 빠르고 원만한 해법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 한의사강영역의 심통불위기였습니다. 한의사강영역의 한의사강영역의